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편신고 등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나무 화분으로 막혀버린 점자 블록이 있었고,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민원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장애인 당사자들의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창업을 꿈꾸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와 업종 전환 희망자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센터는 올해부터 중증, 저소득, 여성장애인 지원 쿼터제를 실시해 사회적 배려 대상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39세 이하 장애 청년이나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장애 학생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베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이달 30일까지 2024 베리어프리 단편영화 제작지원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이미 완성된 단편영화를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재제작하는 현물 지원 사업이며 단편영화를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하고 싶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올해 최대 3편의 단편영화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고 완성된 작품은 오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14회 베리어프리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신청은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